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왜 솔로몬의 재판이 명재판일까요?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 곧 기부원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괴가 기부원 산당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괴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만든 소수레에 실려 베세메스로 옮겨졌으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보는 바람에 여호와께 침을 당한 후에 20년 동안 기랏여아림에 있었는데 다윗이 왕위된 후에 기랏여아림에 있는 여호와의 괴를 옮겨 기부원 산당에 가져다 놓았던 것입니다. 기부원은 예루살렘 서북쪽 9.6km의 해발 792m 산지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다윗은 높은 언덕 위에 모세의 성막과 번제단과 거룩한 성물들을 비치해놓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산당은 하이플레이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당, 템플이 아니라 높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실상 기부원이라는 이름의 뜻도 언덕이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기부원의 높은 구릉지는 과거 가난 원주민들이 살았을 때부터 산세가 좋아서 그들이 숭배하는 산당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높고 넓은 구릉 언덕에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과 성물들을 세워놓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기부원 산당에 있는 여호와의 번제단에 천번제 즉 1천마리의 희생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부원에서 잠을 자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지혜롭게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열완기상 3장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즉 솔로몬의 대답에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용화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을 함으로 존무후무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복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복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듣는 샤마 듣는 마음은 단순히 듣는 것보다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고 둘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헤아리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왜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에게 구했는가 하면 백성들의 문제를 선악간에 잘 분별하여 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백성들의 모든 문제들을 선과 악으로 갈라내어 선한 것은 장려하고 악한 것은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과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성공법칙이나 권무수수로 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것도 선하게 포장하고 선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불신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이나 세상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NO라고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YES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두 명의 창기의 아기 사건이었습니다. 두 창기는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고 싸웠던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두 여자가 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한 여자가 밤에 자다가 자기 아기 위에 누움으로 아기가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기의 엄마가 다른 여자의 아기를 훔쳐다가 자기 아기라고 우긴다는 것입니다. 이 두 여자가 서로 죽은 아기는 저 여자의 아기고 산 아기는 자기 아기라고 싸웠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칼을 한 자루 가져다가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아기 엄마들에게 반씩 나눠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한 여자는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 없어서 라고 울면서 부르짖었고 다른 여자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광경을 보고 즉시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첫째로 이 사건은 증거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 두 여자의 아기 사건은 물증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없고 두 여자만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나 증인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기는 두 여자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솔로몬은 두 여자의 진실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일까요? 정말 아기를 사랑하는가? 였습니다. 두 여자는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뜨겁습니다. 두 여자가 서로 다투며 아기를 차지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보면 두 여자가 똑같이 아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두 여자의 아기 사랑 중에 하나는 소유욕이며 가식이고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대부분 소유욕이나 가식 혹은 자신의 자존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소유욕으로 집착을 하고 자기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가식적인 사랑을 하며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인꼬부부처럼 손을 잡고 애정을 뽐내지만 정작 집에 들어가서 타인이 안 보는 가운데서는 상대방에게 막대하고 무례하게 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두 여자 중에 하나는 적어도 가식적인 가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짜 사랑을 분별해내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정말 아기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아기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경유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칼을 가지고 와서 아기를 반으로 나눠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솔로몬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에 한 여자는 자지러지게 놀라며 그만두라고 아기를 포기하겠다고 울부짖었고 다른 한 여자는 반씩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말 아기의 생명을 존중하는 여자가 아기의 엄마입니다. 솔로몬은 단번에 아기의 진짜 엄마를 알아보았습니다. 아기의 진짜 엄마는 아기를 포기하더라도 생명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르지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의 진짜 엄마를 구별해내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아기의 생모를 찾아주었을까요? 정말 아기를 살려달라고 부르지는 여인이 진짜 엄마일까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상 아기를 살려달라고 부르지는 여자가 아기의 진짜 엄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기를 죽여서 반으로 나눠달라고 했던 여자가 진짜 아기의 엄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짜 엄마는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울부짖었는데 진짜 엄마는 아기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두 여자의 환경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두 여자는 창기였고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불행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아기의 아빠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안다고 해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아기의 장례는 매우 우울하고 어둡고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창기는 사창가에서 낳은 아기가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창기는 비록 사창가에서 사생화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고 잘 키워서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생모가 누구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여자가 아기의 생명을 중시하고 존중하는지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우한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시하거나 버리거나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매우 존귀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하며 사랑하고 잘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가족 혹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경력 혹은 재능이나 신분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임을 인지하고 생명 중심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해도 생명 때문에 하나님에게 더 큰 죄를 범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은 생명 즉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고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할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밤이 맞도록 온 산을 다니면서 그 양을 찾아서 기쁨으로 어깨에 매고 양우리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르세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이나 혈통으로 판단을 하고 정제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외모지상주의 외식주의를 매우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생명 즉 영혼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고 야고보도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일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제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차별은 Respect to Persons, Favoritism 즉 외적인 차별, 외모, 편견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명재판인 이유는 창녀의 악이라는 신분이나 외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혼을 귀히 여기는 자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명재판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나 신분 혹은 혈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솔로몬의 명재판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나 신분 혹은 그가 가진 것을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영혼을 봅니까? 한 영혼을 봅니까?